이게 제일 쉬워보이는데 근데? 이거 갈래, 왼쪽 갈래, 나 왼쪽 아냐 아냐 중앙가자 아냐 왼쪽 아 왼쪽! 나 왼손잡이니까 왼손.. 왼손잡이니까 왼쪽 가겠어 이제 달이 시작되는구나 그래 중앙은 섬이 너무 많았어 조금 렉이 있어요 달 가면은 껐다 한번 킵시다 자 달에서 뭘 하는건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껐다 킵시다 자 이제 렉도 좀 풀렸기 때문에 달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달로 가기 전에 어 달로 가기 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 떨어지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만있어봐 지금 주고받는게 뭐야 이거 음식 한번 보자 아 음식은 넘치고 아 지금 여기 얘네들 먹었는데 뭐 고기 안먹을거 아니야 그치? 고기 먹나? 아 얘네들 내가 볼게 내가 볼 때는 주스 많이 먹는걸로 놨는데 주스좀 보내줘야겠네 주스 많이는 말고 한 이정도만 보내줘 됐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오르거든요 한번 잠깐 달에 아니 뭐야 북극에 들려가지고 한번 확인좀 하겠습니다 각 지역 왼쪽 상단에 붙어있다고요? 부정 내용이? 아 잠깐만 이건가? 이게 어떻게 떴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떠있었냐? 잠깐만 지금 이게 보니까 눈깔이 지금 빨간불 들어와있네 그쵸?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둘다 둘다 눈깔이 지금 빨간불이 아 여기 전력이 없네 그래 뭔가 이상했다 했어 전력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 아 이게 또 모자르네? 흠 여기 좀 개발 좀 해야겠는데 지금? 저기 확인하기 전에 한번 해야돼 여기 한번 하고 딱 가야돼 달 바로 가면 망합니다 주가 그냥 확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 해당 저 같은 요거는 두명한 다만 저게 도시락 도시 그 다음에 도시 아 잠깐만 아 여기다 하면 된다 내가 여기 여기 왼쪽이 아 여기 퀘스트 해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발매가 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편하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됐다 이제 조금 전력도 복구됐죠 안정적으로 지금 여기 됐어요 눈깔이 많이 없어요 철이랑 와 주가 그 사이에 이만큼이나 떨어졌어 이거 먼저 복구해야 돼 이거 먼저 복구 안하면 큰일나 철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세워둡시다 됐어 전기가 또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잠깐만 이거 좀 지워도 되겠다 어 그래 이 정도 가고 뭐야 왜 화물이 벌써 모잘라 아 됐네 모잘랐다 안 모잘랐다 이러네 지금 산호 여기 상황 별로 안 좋다 지금 다들 숫자가 0 아니다 여기 입주민을 많이 늘려야 되나 여기 입주민을 많이 늘려야 되나 흠 이거 못해 아이씨 아 되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한번 잘못 지면은 방향 맞고기 개 힘들어 재밌어 보이죠 개 재밌어요 얼마 재밌는지 모를 거야 근데 하지를 마세요 보는 것만 꿀잼이니까 보는 것만큼 꿀잼이 또 없습니다 이 게임이 또 지가 하는 순간 생각이라는 짓을 못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짓을 못하게 돼 그 뜻이 무슨 말인지 게임을 하기 전까진 모를 거야 뭔데 마이너스 1000폭탄을 맞았지? 이런 이씨 아 차량이 없어서 이러네 차량이 지금 차량만 복구되면 돼 어 내 방송에 매니저 하시는 로스트님들 살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이는 내가 계속 사지 말라 그래 심한 말로 좁고서 아닌 이상은 하면 안 돼 진짜 나 되면도 안 되고 해보면 이제 알아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이게 더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지었나 내가 너무 많이 지었나 내가 아 와 주가 다 까먹었네 야 달 갔으면 어떻게 됐겠냐 달 갔으면 큰일 났던 거야 이거 하나 지울 데가 없나 근데 다른 걸 뭘 하나 부숴버려야 되나 얘네 다 400프로로 지금 일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은 좀 아니지않나 뭐 잠시만 뭔가 안정화를 하고 좀 더 가야되는데 지금 전력이 여기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여기 진짜 사람 안 들리지 정말 오래됐어 여기 진짜 사람 안 들리지 정말 오래 됐어 그러네 사람이네 사람이 좀 많이 필요했었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전력 여기는 뭐 다 했어 급한거는 다 했고 이게 이게 효율을 못 내네 이게 효율을 못 내 이게 지금 너무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먹는게 많다는 얘기야 전력을 먹는게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 이게 많아야돼 지금 이게 많아야돼 지금 이게 많아야돼 발전소 발전소 저거밖에 없지 않나요? 발전소가 뭐야 이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다른것도 있었던거야? 머젓 머젓 영어로 말해줘 영어로 말을 해 영어로 아 맞다 아 맞다 이거였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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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깜빡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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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게 있지 이게 있으면 게임 끝났지 됐어 어 야 확 복귀 됐다 야 됐다 됐다 여긴 이제 좋아졌어 여긴 이제 살만해졌어 여긴 이제 살만해진거야? 그래 주민들 좀 늘리고 여보세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나? 야 먹티 앞으로 북극 포기한다 됐어 북극은 있잖아 확실히 느끼는건데 개발할수록 힘들어 저기는 그냥 막 도시 이게 도 그 뭐야